자, 순환되는 복수수입니다. 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? i의 1승은 i죠.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. i3승은 마이너스 i가 되고, i4승은 다시 1이 되죠. 얘를 제곱하면 됩니까? 근데, i의 5승을 하면 다시 i가 되겠죠, 여기다 i 곱하니까? 어? 그러면 i의 6승은 여기다 i를 또 곱할 테니까? 이렇게 되겠네요. i7승은 마이너스 i이고, i8승은 다시 1이 되겠습니다.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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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반복되겠죠. 이것도 반복되고, 그 다음에 이게 반복되겠죠.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또 재미있는 사실이, 이쪽을, 이쪽을 다 더해볼까요? 이쪽을 다 더하면 얼마나 되죠? 0됩니다. 당연히 이쪽도 다 더하면 0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. 4개를 묶으면 0돼요. 자, 그러면 4개를 묶으면 0돼요. 100 근처 숫자가 뭐 있죠? 24개의 묶음이 100개입니다. 그럼 여러분, 또 여기서부터 하지 말고, 이러면 되잖아. i1승부터 i100승까지 다 더하면 4의 배수 맞잖아, 100개. 얼마죠? 0이죠.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, 이렇게 해서 1초만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. 자, 기억해 두세요. 5. 5. 5. 6.